오늘은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일생활에서 남녀 간의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즘 md들에게 아주 잘 나가는 여자 아이돌이의 사진 포장 알바 공고가 떴습니다. 모집하는 부부는 아이돌 포토카드 사진 포장 앨범 포장이죠. 여기까지 봤을 때 딱히 뭔가 특별해 보일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근무 조건을 보셔야 하는데 남성은 만 원을 주고 여성은 9,620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보고 아 딱 봐도 남성들에게는 앨범 포장 후 상하차 작업을 시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히 노동강도가 힘든 일을 시킬 테니 돈을 더 많이 주겠거니 생각할 게 뻔하죠. 진짜 정상인들이라면 이 사항에 대해서 고작 380원 더 주고 남자들 상하차 시키려고 하는 거 꼴보기실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하고 남성들이 화를 내야 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하고 있다 여자라서 돈을 더 많이 못 받는다. 성별로 시급을 나누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오히려 여성들이 불같이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성시대에 올라온 글의 댓글을 보시면 여기 업체가 어디지? 성별 임금차별로 신고하고 싶다. 미친 건가 남자들은 포장한 건 아르고 그런 거 시키려고 그런다 해도 개호바지 한남들 손 자체가 존나 느려서 일도 개못하는데 여자들은 따뜻한 데서 포카넣고 남자들은 존나 추운 데서 트럭에 박스 넣는 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도 돈은 남녀 똑같이 줘라 380원 아껴서 부자되겠냐. 객 여자도 돈 똑같이 줘. 그리고 아예 여자는 돈 더 벌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게 개빡치네 힘 덜 쓰게 해줄 테니 입사물고 돈 덜 받아가라 이 말임. 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들도 돈을 더 받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진짜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자들에게 얼마나 편한 일인지 유추해볼 수가 있는데 저 인간들은 심각할 정도로 유추 능력이 없는 거죠. 380원 더 받고 100배는 더 힘들 상하차 하고 싶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저 알바하고 싶은 남자였다면 380원 덜 받고 편안하게 카드나 포장하고 싶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중국과 달리 자유경쟁시장 논리를 따르는 나라이고 동일하지 않은 노동을 했다면 그 노동값에 대해서 임금을 더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포토카드나 꼼지락거리며 포장하는 여자와 수십 킬로에 육박하는 상자를 상하차 해야 하는 남자의 노동력 차이는 유치원생이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갓 말을 시작한 아기에게 이 여자랑 이 남자 중에 누가 더 힘들어 보여?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남자를 고를 겁니다. 이건 여성차별이 아니라 남성을 차별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알바를 해봤다면 남자들이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건데 방구석에 앉아 여성시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강도로 시급이 정해지지 않고 성별로 정해지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헛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조금의 지능만 있었으면 남자와 여자의 시급이 다른 이유에 대해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fm이고 양성평등을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어째서 여자는 상하차를 하지 못한다 생각하시나요? 걸스캔드애니띵 저는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남녀불평등의 소에 나가야 하겠죠. 고작 380원 더 주면서 상하차 시키려고 하는 저 업체도 꼴보기 싫지만 자신들이 이득보는 상황임에도 동일임금을 주장하는 저 꼬라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동일임금은 동일노동을 했을 때 이뤄지는 겁니다. 부디 여성들은 이 점 명심해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연말연시의 은희의 송편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성별의 딸은 임금차별을 하고 있다 여자라서 돈을 더 많이 못 받는다 같은 소리하네.